거의 전부 다 뭐, 영화도 그렇고 전부 다 기계가 된다, 사람들이. 그냥 이거 메탈기어 솔리드 스토리랑 다를 게 없는데? 똑같아. 거기도 기계팔이야. 반갑습니다. 테일러? 네. 그 영화배우, 이, 어 뭐야. 아이고. 와, 달이 봐. 그 영화받고 싶어? 아이고, 너는. 그냥 가고 싶어, 그래? 결국엔 항상 일어납니다. 12, 2054, 7.30am, 저희는 전체 공유체즈에 코알레스 공유체즈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다, 차라리 하체도 다리로 만들어버려서 슈퍼점프를 해야 되는 거야. 하, 하체, 하체도 기계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아니야. 팔과 다리만. 그치. 단위가 안 맞이는데. 어, 뭐야. 여기까지? 어? 도대체 블랙옵스 쫓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훈련이야? 아, 이게 시뮬레이션이네. 아, 여기서 지금 내가 이 기계들로 탈출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일이라는 거지. 이건 현실이 아니야. 지금 수술 중에 전투 시뮬레이션이네. 이게 맞네. 새로운 몸으로 이거를... 어, 난간을 헤쳐나가 보라는 거잖아 지금. 사이버그처럼 되니까 능력치 해보라는 거다? 그치. 전투 튜토리얼. 그런 거지. 전투 튜토리얼인 거지. 그리고 너는 길은 길이야. 아, 다른 지역으로 바꿨네, 이제? 2054년. 2054년이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아, 리치! 워우. 아니 개감놀이씨. 주인공, 쟈크스 시중ic force를 받은 게 대체로 탈출하는 곳을 제공하러 갔다. 흔한, ZSF에게 이 아저씨들이 운행을 주고받고 정신으로 닫은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바주카소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들었죠. 그럼? 트레이브가 나와도 레일건은 없네? 디아즈 기억나요? 네. 네. 그들은 어떤 기계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통화. 우리 모두가 조직할 수 있어야 돼. 탈퇴근. 그들은 다 죽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면 DNA가 깨끗한 침략을 통해 생각해봐야겠는데 근데... 내 얼굴만 저거 아냐? 어, 얼굴만 사람인 것 같아 진짜? 그 로봇들한테 다 죽을거야 알겠지? 이거 할 수 있겠지? 아네네비스 스위스 치즈는 그런 짓놈이네 아, 이 상황에서 해보라는 거네 아, 점프 능력 똑같다! 다리는 그대론가봐 다리가 지금 멀쩡한거 같죠? 사람다리인거 같죠? 그치 와 스코프 좋구요 와 총소리 봐 총소리가 중국인들이 화내는거 같애 창창창창 막 그러는거 같애 어이구 깜짝이야 어후나 가자 내가 어후해줄게 근접하러가 후리거가 야야 근접하러 가겠습니다 야야야 수루타 버튼을 눌렀어 야야야 수루타 버튼을 눌렀어 수루타 버튼을 눌렀어 깨같은거 이거지 그냥 깨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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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와 근접 개꿀잼 근접 사기인데 이게 로고팔이어가지고 이게 십자가 패드 오른쪽으로 하니까 뭐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 이거 벽이다 DNA 뭐라 그랬네 이거 벽 오케이 뭐야 페르시아 왕자야? 아 이거를 누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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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캔이네 스캔이야 어 스캔이야 스캔 스캔 그냥 자비스가 그냥 머릿속에 하나 생겼네 그냥 어이코 로고캅이라고 보는게 좀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어 어 어 가자 마문아 야야 한번 쿠리로 갈게요 안녕 쿠리로 왔어요 쿠리로 왔어요 오케이 어머 해줄게 어머 어 뒤에 뒤에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어 어 하지만 죽일 수 있어 내가 내가 살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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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바로 코옵의 꿀잼이지 형 내가 뒤치게 하려고 내가 도와줬다 오케이 나이스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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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데 위에 뭐야 이거 내가 가서 처리할게 탁모드 인포이 생겨서 팀으로 하나가 뭔가를 보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나가 볼 수 있는 하나가 볼 수 있는 오오오 오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이거 점사 말고 이거 좀 그거 안되나 연사가 안되냐 게임이 어 이거 연사가 안되더라 나 쓰러졌어 아 쓰러졌어? 어 어딘지 모르고 막 가다가 보니까 적긴 안에 있다라고 가만히 있어봐 살리는 것도 무슨 뭐 격려 이런게 아닌데 그냥 어 막 손 손 내놓는거 같은데 아이탕 이거 한번 감질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후후우우우 야 손맛은 이게 손맛이지 아니 궈총 손맛 개쓰레긴데 씨 아니 권총 써봐 권총 나 누워 있는데 그나 handed we are just one of u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ith each other. We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with various computer system and grow in certain ways. And as typically all the basic helium units And my game has a pretty difficult design unit that is because our whole life is so hard. Those two sons' assholes have got some high level. You try to process and control all of this? No, your brain will be wet But this? These poor crap are easy 와 이거 드론이야? 아 이제 이거를 조종할 수 있는 걸 알려주나 보다 우와 휴 어 뭐야 어 잘못했다 우와 LBRB 아아 내가 조종할 걸 이렇게 정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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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분아 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아 이건 좀 신선하네 야 총알이 완전 기관총이야 기관총 이거 이거 하나만큼은 신선하네 게임이 아 형들 그거야? 끼세요 어딜 라디 지키세요 안 넘어지네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좀 죽이면서 가세요 어 이거 뭐지 파괴하는 거라는데 다 파괴 다 파괴 다 파괴 다 파괴 뭘 파괴하라는 거야 이거는 저 마크 찍힌 데 가면 되겠지 갔는데 뭐 없어 아아 엘티는 미사일로 나가네 오우 오우 아 C 챌린지 별풍선 한게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속버튼 없으니까 이거 오 뭐야 A키 누르니까 키가 커졌어 오 그러네 뭐가 좋은 거지 오우 나 터졌다 나도 터졌어 끝났나봐 오우 그러네 EMP 맞았나봐 그럼 여기 싹 다 정리된거야? 모르겠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아 아 우리가 일로 들어온거 아닌데 모르겠어 뭐 다른 데로 가나보지 다른 덴데 여기 오오 오오 아 아 총 좀 바꾸고 싶다 총 오우 내가 멀티에서 이 총수고 이 총수고 이 총수고 어 꽉 차가지고 이건 뭐인데 우와 이것도 다룰 수 있네 LBRB 누르면은 다른 그 뭐야 기계들 다룰 수 있어 어 알아라 이거 개사근데 이거 뭐 다룰 오오 터렛 장난 아니네 오오 터렛 그리고 X키 누르면은 도중에 내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볼 수 있고 사람으로 오케이 어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터진다 이거 어 X키 누르면 됐다 오우 나이스 그 어 뭐야 어 어 어 아 그러네 추억 생각나죠 지금 이거 지금 트라우마냐 트라우마 그렇지 개 트라우마 지금 팔 부러졌던 거 그니까 그니까 팔 뜯겼던 거 씨 근데 얘네 뛰쳐나오는 그 상상을 했나보다 아 아 그렇구나 이제 아무것도 안 나있잖아 지금 어 D&I는 그것이 훨씬 더 비스러울 것 같네요 엑틱에 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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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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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컨설리에 그 컨설리에 그 컨설리에 도겸이 그 컨설리에 도겸이 도겸이 심장박동 알았다 시각 도겸이 저에게 도겸이 저에게 다 도겸이 모든 것에 계속 그 지구의 주인공을 통해 그 박스의 설탕맨은 6시간을 남아있어 왜? 그가? 그가? 6분 걸렸어 5분 걸렸어 그 로봇들 봤을 때가 그 로봇들 봤을 때 그럼... 지금 뭐가 있을까? 그가? 자주 하고 또 아... 폴 오브 드티나 요즘 FPS가 스토리 제일... 대세가 어떤 스토리냐면요 주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집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좋은 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우두머리가 뒤통수를 치고 복수하러 가 혼자서 이거 무슨 매트릭스 훈련하는 것 같네 영화 쟤는 그냥 인간인데 그냥 유의창 쫓고 나가는 거요? 다 모든게 시뮬레이션인거지 그냥 트랭고봄 저 여자가 바로 접니다 저 여자가 바로 접니다 빡빡이? 빡빡이 이 여자말고 어 이 여자가 그 다이버전트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지겼네 그 독재자 여자 다이버전트 안 봤지? 다이버전트는 안 봤지? 다이버전트는 안 봤어 봤어? 봤어? 개무시하네? 음... 죄송합니다 봤지만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없지 오케이, 뉴블드 이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에서 그게 더 현실하게 느껴질 것 같지 뭐 이제 막 점프하는 것 빼구나 정신을 이용해 다이버전트 와 이거 뭐야 다이버전트잖아? 진짜 다이버전트가 이런데 아 이제 그냥 걔 로버트 그냥 한방이네요 야 이 총이 이 총 좋다 이 총 아 그러네 이 총이지 훨씬 나 어허 그니까 어디로 가야되 일로 가야되? 차이호olas은 와 점프력 미쳤네 지금 내가 볼 땐 우리 다리도 개조당한 것 같애 어 나 뒤에서 보니까 너 벌써 다리 개조당했어 어 왜냐면 저 정도 점프는 아까 페르시아 왕자 찍은 거 보면은 사람 정상 다리 입을 수가 없고 그리고 테일러 배우 모델로 한 거 맞대 아 역시 아 그래? 어 이거봐 이거봐 내가 딱 배우 내가 아는 영화배우같이 생겼었어 사람들이 무슨 퓨 어 뭐 써야 되지 어 드론 아 떨어뜨릴 수 있네 이거 아 아 고장 낼 수 있구나 어 고장내고 막 우리 페널로 만드는거야 어 미친 개꼬 어이C 어디로 가야되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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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어 밑으로 너는 왜 이렇게 쫓고 나와 멋있게 영화처럼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어 이 높이를 무슨 이호자도 사람 아니네 이거 나이가 좀 드셔보였는데 이거 다 저거 떨어트리네 오케이 납 걸고 떠뜨뜨린다 또 밑으로 가야되? 간다아 우이오우우 우 o 이거 낙법같은것도 나왔으면 재밌어질텐데 어 뭐야 잘못쌌네 한번 진짜 죽여진 애 봤는데 시민 죽여진다 어 그래? 어 어어 우 uh 으앗 짬 아 렐너가 만져 흐아악 어 뭐야 아 우리가 얘 잡는 거였잖아 어 그러게 이미 떨어졌는데 우리 우리 밑에 밑에 피 봐 얘 죽었다 어 어 살았네 아 그러네 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나 그는 필요 없지 그는 DNA가 있는 것 인정적지능력이 있는 것들은 단계의 전체의 전체 인정적지능력이 있는 것들은 인정적지능력이 있는 것들은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다시 전화할게 심각한 상황에 인정적지능력이 그 기술을 통해 그 기술을 통해 아 어때? 마이크 깔끔해. 너는 더 깊을 수 있겠네. 그 내용의 기억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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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스트의 계획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겠네. 네네. 곳곳에 올라올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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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심지어의 심지어는 뇌가 죽을 수 있겠네. 죽을 수 있겠네. 오케이. 자, 머리를 박고 죽었대. 음, 그치. 이렇게 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지. 죽을만 했어. 자, 머리를 저렇게 박아가지고 피가 나네. 어? 브레인 얘기라는 게 이거야? 사람 뇌를 빼갈 수 있나 봐, 정보를. 얘가 아까 무슨 테러리스트 계획 이런 거 얘기한 거 보니까 어디서 테러리스트가 뭐 하려고 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나, 문제 스캔을 해서. 그게 말이 돼? 고작 손 하나 바꿨다고? 그니까 말이야. 몇몇 전에 너는 아무것도 알고 있었어. 너는 지금 뭘 알아냈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다. 그들은 옛날 트레인 터널을 공격하려고 했다. 트레인 터널, 기차 터널을 공격하려고 그랬대. 근데 너의 DNA는 ZSF의 위크스턴을 지켜냈다. 다음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트레인 터널. 기차는 터졌다는데? 너는 어려운 결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저 머리에 DNA라는 칩이 있어서 스탠이 가능한... 스캔이 가능한 거... 스캔이겠지? 응. 칩을 스캔하는 거구나. 오! 뭐 눈 뜨자마자 웬 로봇가... 그러게. 아... ZSF가 마지막으로 트레인 터널을 공격했다고. 그니까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아직도 여기 있구나? 아? 고마워요. 제가 지금 우리가 DNA를 지켜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웃음인 사람의 스페셜 리스트 피터 모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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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터널을 도와줄게. 기억해. 마지막 파솔을 못할거야. 트레인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말할까? 사진도 돌아가게. 하러 감사도, 첫째는 마감기전에, 이 적군집 작용으로 다 wax에 대한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너의 핵심은 한국의 핵심을 이용하거나 그러나 cdnide는 너의 주인은 당신은 정말 단계의 핵심이에요. 한 번 밀어내겨나. 기계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놈들 중에 악한 놈이 등장하면 이제 기계 막 다 통제하고 막